네, 오늘은 민간인 총격 대책위 위원장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개인 국회의원 황희 입장에서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당직 사병에 대한 실명 거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입장문 발표를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서 제가 당직 사병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고소 부분은 이미 저를 상대로 4건이나 고발 접수되어 있습니다. 당직 사병에 대해서도 이미 유관 표명을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국민의힘이 당직 사병의 진술만을 가지고 추미애 장관을 고발하여 어제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로 밝혀졌듯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일관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모든 사안이 당직 사병의 진술에서 출발하였고 이를 이용한 국민의힘이 매우 악의적 의도가 담겼다는 부분을 강조하려던 것이 당시 저의 심정이고 의도였습니다. 언론에는 당직 사병의 실명과 얼굴이 이미 공개된 상황이라 별 의미 없이 SNS에 실명을 거론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언론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또 공개하는 것은 부적자라다는 판단에 이내 실명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독범이라 지칭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배우 세력에 대한 주장을 강조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과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부분도 이내 수정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삭제 이전의 글들이 캡쳐돼서 언론에 활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병의 유감을 편명하는 글도 게재하여 이미 언론에는 황 의원이 사과했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 처리로 마무리되었고 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한 일이라 하여도 마땅히 해당 당직 사병의 억울한 측면에 제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피해가 갔으면 백배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당직 사병에게 저의 과한 표현으로 마음의 상처가 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어 대학원 과정도 잘 마무리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의 제 미력이라도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 국민의힘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회와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검찰 수사도 믿지 않는 모양입니다.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발표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추미애 장관에게 정중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